김영주 위원장 합의된 게 없는데 전원이 끝나고 며칠 새에 합의안을 만들고 이를 통과시키는 졸속입법을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선거제도 개혁이 그렇게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 추진할 만한 사안입니까?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서도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선거개혁도 실패할 것입니다. 전원위가 실패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십 년간 국회가 논의하고 합의하고 결정한 선거개혁의 방향을 그리고 원칙을 모조리 뭉개버렸기 때문입니다. 20대 국회가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라지면 그만인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결정을 국회의석에 고스란히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세계 최악의 수준인 불비례성을 해소하는 것 선거 때마다 절반이나 버려지는 사표를 없애는 것 득표율과 의석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 정쟁이 아닌 협치가 가능한 다양성 국회를 만드는 것 이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표성, 비례성, 다원성 강화 아닙니까? 언제부터 중대선거구제 도입, 심지어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기가 선거제도의 본질이 되었습니까? 의원 정수 축소, 비례대표 폐지 같은 원칙 없는 주장을 어떻게 뻔뻔스럽게 말하고 계십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선거제도 개혁이 이대로 좌초되어서 거대 양당의 의석 독식, 적대적 공생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입니다. 의원 정수 줄이자, 비례대표 줄이자, 폐지하자 말씀하시는 분들 몇 표나 받으셨길래 그러시는지 세어봤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 48,933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님 59,042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님 46,493표 지역구 의원이 진짜 의원이라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총선에서 받은 표입니다. 참 황당합니다. 21대 총선 비례대표 의원이 한 명당 받은 국민의표는 50만 표가 넘습니다. 5만 표 남짓 받아서 당선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50만 명의 선택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보다 진짜 의원이라고 비례대표 의원은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당선되었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정당의 이름을 걸고 당선되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지역구 의원님들은 정당 없이 당선되신 것입니까? 다들 현재의 양당 체제에 기반해서 지역구에서도 정당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들이 여기 모여 계신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께서 진정으로 두려워하시는 건 승자독식의 지역구 중심 흥거제도로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닙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대돼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고인물 정치를 밀어내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선거제도 개혁은 기본소득당 같은 소수정당이 더 많이 국회에 진출하는 일입니다. 방향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간단합니다. 정당 득표율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비례대 의석을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합시다.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 문턱을 낮춥시다. 3% 봉쇄조항을 1%로 낮춥시다. 1%의 국민 50만 명이 지지하는 정당이라면 그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하기 위해 일할 자격은 충분합니다. 새로운 가치 소외된 국민을 대변하는 여러 정당이 국회에 진입해서 서로 공존하고 견제하는 것 그것이 정치개혁입니다. 민주당 말고, 국민의힘 말고 이 두 당과 정책과 노선 차이 없는 이름만 다른 정당 말고 새로운 대한정당이 있어야 고인물 정치의 긴장도, 견제도, 견인도 가능합니다. 소수정당이 있어야 기득권 정치에 소외되었던 누군가의 정의도 대변될 수 있습니다. 부디 선거제도의 역사와 원칙을 다시 되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 보장을 향한 확실한 방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강화입니다. 그리고 기성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입장벽을 낮춰야 70년 보수 양당 체제를 끊어내고 진짜 다당제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